안녕하세요. 팔레온공공장의 판별지기의 방글변호 2013년 11월 15일 기간 팔레온공장정 재발행위 허가 면제와 건축 신고 사건입니다. 신고해된 201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311-4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축 신고 수리처분 취소 사건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건축 신고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한 겁니다. 누구를 상대로? 신고를 허가했던 주동읍장, 읍장 상대로 한 거죠. 그리고 보조창가, 피고 보조창가에 의해 축산업자 그러니까 축산업자가 우사, 보통 축사를죠. 축사 축사를에 대한 건축 신고를 하니까 주동읍장이 신고를 수리를 해준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축사를 반대하면서 주동읍장을 상대로 수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취소 청구를 했는데 마을 주민이 이겼죠. 그래서 보조창가니까 주동읍장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이 비고 보조창가에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다가 우사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원고들은 우사 주변의 마을의 주민들이죠. 이 비고 보조창가에는 우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평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대 1.2m, 1.2m에 토지를 깔고 4m를 깎아 냈습니다. 이 비고는 우사에 대한 건축 신고를 하면서 개발 행위 허가 일괄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성토, 절토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건축 신고 수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행위 허가에 있어서 토지를 변경하거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형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성토 작업 정도는 건축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고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건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국제계약법상 토지 형질 변경 중 허가 대상에서 면제된 행위가 있는데 여기 또 뭐라고 나오냐면 건축법상 건축 신고 수리 처분이 이루어지면 개발 행위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법상. 그러면 개발 행위에 면제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그 면제된 대상이 아니라면 건축 신고 수리만으로 개발 행위에 허가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개발 행위 허가를 면제되는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킴이 없이 건축물 설치를 위한 굴착만이 건설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 성토, 토지를 메우고 절토, 토지를 잘라내는 이 결과 집안의 높이가 50cm 초과하는 것은 개발 행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면제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 신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의제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것이지 하나의 절차에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에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를 개발 행위 허가 여부까지 심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신청이 있는 걸로 보고 개발 행위 허가까지 통과를 하면 그때 건축 신고 수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다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축 신고 안에는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뭐냐면 건축주의 부지 확보라는 게 있었고 그 부지 확보라는 것은 해당 토지가 적법하게 형제 변경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건축주의 부지 확보라는 건축 신고의 요건이에요. 그런데 비교 보급 참가에는 결국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일괄 신청도 안 했고 따라서 형제 변경 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부지 확보가 안 됐고 부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 신고 자체가 결국 건축 신고의 요건이 불비됐기 때문에 신고가 부적합하다. 따라서 수리 처분은 부적합해서 인용돼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건축 신고를 수리를 하면 개발 행위가 된 걸 의대된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건 일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 자체로 신고됐다고 해서 이것이 당연히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 신고되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일괄 신고가 됐다면 건축 허가에 대한 면제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그것이 대비 나면 건축주의 부지 확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건축 신고가 되면 적법한 건데 그게 요건에 불비됐기 때문에 건축 신고가 결국 부적합하게 되는 거다. 부적합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 신고가 안 됐고 따라서 개발 행위 면제 허가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사건은 주거 지역에 인접한 우사 건축 시에 주민 간절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인한 개발 행위 대상에도 불구하고 자치단 때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건축 신고가 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축사라는 게 보통 도시가 가깝고 시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개발 행위 제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면 토지 개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사건처럼 그걸 안 하고 건축 신고만 했다면 부적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면 불법 검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접 주민들이 우사 건축 시에 여러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따로 법적인 검토를 할 때 이런 건축 신고 자체에 위법 여부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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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